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지난주에 텍사스 주를 포함한 6개 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수백 명이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스 요원이라고 하죠.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주택이나 일터를 한마디로 단속하러 급습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공권력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이 필요합니다. 워런트라고 하는데요. Search and Arrest Warrant라고 하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는 판사들이 발부를 해주는 건데요. 이거 보니까 충분히 증인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말이 또 아이스의 말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불법체들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을 거다라고 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50% 이상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를 해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업체나 직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긴급체포를 빼고는 이렇게 현행범인 경우를 빼고는 이렇게 구속을 하려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요. 어떤 사람이 경찰이 내 집 앞에 가서 띵동하고 눌러서 내가 들어가도 되니 잠시 봐도 되겠니? 라고 할 때에 그냥 무조건 누르라고 하지 마시고 경찰이니까 믿지 마시고 Do you have a search warrant?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Do you have a warrant? 반드시 구속영장이나 수색영장이 있는지 보시고 그런 경우에만 내 집에 드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는데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워런트를 가지고 오지 않고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법칙 배행은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경찰이 와서 봤는데 경찰이라고 보기에는 이민세관국 아이스 직원이 와서 봤는데 영장이 없이 그냥 왔다 이런 경우에는 영장 가지고 오라고 돌려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하지 마시고 영장이 있냐고 반드시 물어보시고 영장 제시를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돼요. 없으면 영장을 가지고 와라라고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겠네요. 네. 뭐 지난번에 저희가 형법 강의했던 거랑 절반 다르지를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몇백 명 수준이죠. 전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이 1,1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몇백 명 레이드 한 건데요. 그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형사 소송이 해발렸거나 옛날에 정과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먼저 레이드를 하신 것 같고요. 레이드를 했고요. 그것도 좀 악질적인 정과가 있는 사람들은 레이드를 했고 세이프티 때문에 했고요. 나머지 분들 몇 분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죄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잡히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주변에 있다가 잡히신 분이라고 보셔서 그렇게 본다면 너무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또 공포에 떠시지는 않는 것이 그게 노리는 효과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노리는 효과인데 굳이 그렇게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계속해서 저희 가족법 진도를 나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무효인 결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죠. 자녀들이 부모와 결혼할 수도 없는 거고 삼촌이나 이모와 결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이내에는 결혼이 안 돼요. 사촌부터는 결혼이 허용된다고 미국 법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텍사스 법에 듣기. 그리고 이중원은 또 안 된다고 했죠. 이중원, 삼중원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무효인 결혼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요. 미국은 이혼 제도를 보면 내가 살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이분,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이렇게 간통을 했다든지 법경을 휘둘렀다든지 그러더라도 이혼한 당사자가 귀책사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이혼을 파일해서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재산 잃어버릴 수 있고 아이들 뺏길 수는 있지만 이혼은 할 수 있어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 국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그게 안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귀책사위가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제기를 못해요. 아직도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간통을 했다. 어덜터리를 했다. 그랬는데 아내가 도저히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당신과 그 여자가 결합하는 걸로 못 보겠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SK라고 비해서 예를 들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니까 이미 다들 아십니까? 최모 회장님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혼이 안 돼요. 본인이 귀책사위가 되는데 다른 스파우자가 동의를 안 해줘요. 동의를 안 해줘요. 이혼 안 하겠다면 못 하는군요. 이혼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미국으로 사랑의 도피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모르게 결혼을 했다. 이게 됩니까? 그런 경우 이제 이중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영화감독의 불륜 스토리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모 감독님과 김모 영화배우. 그런 경우도. 보기에는 아주 러브 스토리인데 홍모 감독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혼을 안 해. 절대 이혼 안 해 준다. 절대 이혼 안 해 준다. 너네 혼나봐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경우에도 이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이 이중혼은 전 세계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국에서 이혼이 안 된 경우 여기서는 또 결혼할 수 없는 거네요. 안 되죠. 사실혼도 안 되나요? 사실혼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혼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중혼이니까요. 무효인 결혼. 네. 무효인 결혼. 결혼 자체가 이거는 아닌 거고요. 또 그 외에는 했는데 내가 이거를 되돌리고 싶다. 무효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 또 있어요. 무효인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결혼이 안 되는 거고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이. 안 되는 거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일방이 이의를 제기를. 이의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의를 제기를 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런 것들. 저희가 처음에 살펴봤죠. 몇 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냐. 과연. 성년은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이면 부모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기 의사로. 자기 의사로. 하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고 했죠. 몇 살이. 14살부터. 18세. 18세 사이. 기억을 하시네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그랬나요? 그런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만약에 부모가 동의를 안 해주면 법원으로도 법정투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동의도 얻지 않고 그리고 법정투쟁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의 제기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이의 제기를 통해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의 제기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는. 그렇죠. 부모가 충분히 이의 제기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봐서 이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이혼이 아니라 무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무효로 하는 거고요.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되는 사람이, 피메일이 임신한 경우. 이런 경우. 예외 조건이 있군요. 예외 조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나는 꼬맹이, 남자애가 16살 정도 되는데. 너무 연상을, 눈이 맞아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피메일 되시는 분, 좀 나이가 많은 분이 임신한 경우. 이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한 번씩 가끔 언론에 나오길래요. 특히 연예계에 종사하신 셀리버리디들 이렇게 라스베가스 가서 많이들 결혼하시잖아요. 라스베가스가 가장 결혼하기도 쉽고 이혼하기도 쉬운 도시다며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 번 스캔들이 한 번 있었나요? 그냥 거기서 결혼해놓고 나 내 의사로 결혼한 거 아니야. 취했어.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죠. 제가 정확히는. 술김에 결혼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제가 그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했는데 취중에 술김에 그냥 우리 결혼하자. 그래 우리 결혼하자라고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쓸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건. 마약도 있을 수 있겠죠. 날카디기라고 하죠. 마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게 되면 또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상대방이 정상적인 성적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구적인 발기불능 상태도 죄송합니다. 법적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죠. 영구적인 발기불능. 부부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남자든 여자든 영구적인 발기불능 상태도 결혼 후에 발견했을 때. 결혼하는 무효다라고 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리고 이제 발기불능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이제 결혼 전에는 몰랐어야 돼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알면 안 돼요. 알고도 결혼한 건 안 되고요. 이제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입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선아웃된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이유들을 보면 또 사기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프로드라고 하죠. 있을 수 있죠. 사기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서 본인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강요에 의한 결혼이 있을 수 있어요. 너 나랑 결혼 안 해주면 내가 너의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누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강요 및 협박에 의한 결혼들도 다 나중에 무효인 결혼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쭉 이렇게 또 이런 경우 보면 그때 당시에 내가 정상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겠죠. 결혼의 동의를.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동의가 안 됐다.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좀 강제적이거나 그렇죠. 혹은 속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경우 몰랐던 걸 발견했거나 그렇죠. 모든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제 이의제기해서 무효로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했던 게 이제 이제 그 퍼머런 임포텐스 여기 이제 그 영구적인 발기불능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걸 그 전에 알지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러스쿨 다니면서 좀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이렇게 아 논쟁을 또 하셨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신체적인 것도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도 그것도 또 네. 그렇죠. 의사무능적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십 받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도저히 정신지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분은 정신지체 생활에 불가능해서 항상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 한국말로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워드라고 해요. 워드. 그 다음에 그 한정치산 금치산자를 담당하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가디언이라고 하거든요. 리걸 가디언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 가디언십이 필요하신 분들이 뭐 그 가디언에 동의를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이다. 리걸 챌린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 경우들이 각각이 있네요. 네. 계속 시간 되니까 계속 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이혼 후에는 반드시 30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면. 네. 하지만 30일을 못 기다리신 분들이 계세요. 아. 못 기다리고 결혼한 경우에도 또 무효로 또 처음부터. 그것도 무효인 결혼으로. 네. 그 이혼한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이혼한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그 경우예요. 이혼했는데 바로 나 이혼한 사실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 달 이내에 다시 결혼해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몰랐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을 지났지만 몰랐다. 한 1년 전에 이미 이혼을 했지만 이혼 사실을 말하지 않고. 아니. 그런 경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30일 이내에 이 프레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리지 라이센스를 받고 3일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그걸 지키지 않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런 경우도 보이더할 수 있는 결혼이다. 무효는 아니지만 무효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결혼입니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가족법에 대해서 또 오늘은 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결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몇 가지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오늘도 또 아주 유익한 법률 상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